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천공항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천공항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천공항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광을 들이고 탁 트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동원된 천단 건축기법처럼. 공항 내부에는 77개의 시스템이 혼미바퀴처럼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동 서비스를 위해 개항 초기부터 초인류 기술이 동원됐죠. 경전철 승객 이동 108초 이내 최단 동선 확보.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공조가 쉼없이 이루어집니다. 세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시간대에 부스를 보통은 2개, 3개 여는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 7개, 8개까지 열게끔 하고. 또 여객이 이동할 때 그 이동 동선에 맞춰서 공조 서비스, 즉 냉방이나 난방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공을 하고. 국제 서비스 기준을 상위하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분당 400m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천공항에 있어서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해외 공항, 유수해 공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상당히 선진화되어져 있고 안정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